네, 보링 비트. 얼음 천공기. 끌로 두들겨서 얼음을 뚫는데, 그 대신에 드릴을 이용하여 드릴에 끼워서 쓰는 보링 비트에요. 이름이 보링 비트. 휴대하기 좋고 간단하고, 끌 큰 걸 들고 다닐 필요도 없구요. 지름이 10cm, 13cm, 15cm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링 비트. 드릴 장착하는 부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갔죠. 인기도 많았고, 이렇게 보관을 하면 됩니다. 보링 비트 수납 주머니. 보링 비트. 안전고리가 있죠. 수납. 많은 이용 바랍니다. 보링 비트.